성경 읽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소리 내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핍박을 잘 이기도록 소망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큰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소리 내어 읽을 것인데요. 1장의 내용은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큰 고난이 휘몰어쳐 왔다 할지라도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죠. 베드로 전서 1장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낙원에 들인 테카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오늘 성경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섞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과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개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낙은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러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은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곤면하고 국가와 상전들에게 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함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더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아기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와 오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매하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투미 돌 하나를 시원해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투미의 머리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중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밍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시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의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겨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아서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부부윤리를 가르치며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자. 좋은 일 있을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부부의 윤리와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시를 말며 아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시를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건부칠을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그 취장을 하지 말고 섞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중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거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아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강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시를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권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권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이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오해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은요. 권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권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권한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권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탄과 정욕과 술취함과 활락과 연혜와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꽃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은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본이 될 것을 말하고 말세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 되시는 분들, 교회의 일꾼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자니에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권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권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신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섰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의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